인간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들을 벌일 것인지 생각해봐라 전쟁, 환경오염, 범죄, 애들이 왜 제멋대로인 것 같냐? 그건 바로 산타클로스가 보너스를 다 망쳐놨기 때문이야 니쿠어 제작진이 선사하는 크리스마스 대보험 꼬마야! 뭐? 안녕? 누구세요? 크리스탈 성에서 산타클로스랑 같이 일하고 있지 산타에게 사악한 쌍둥이 동생이 있다고 내가 가지고 있던 크리스마스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됐다고 저 크리스탈만 네거시 되면 되니까 니가 저걸 가지고 오란 말이다 왜 그래야 되죠? 어서 크리스탈을 돌려줘 지금 당장 위험에 빠진 크리스마스를 지켜라 산타! 크리스탈을 찾아올게요 크리스마스를 구해야죠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돕고 싶어 경계 버스 작동! 수천 불태의 번개와 자석의 위력을 보여줘! 다와 함께하는 2014년 첫 크리스마스! 올겨울 첫 크리스마스 애니메이션 맞거든요 산타의 매직 크리스탈! 극장에서 만나요! 안녕! 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